지난해 고리 2호기에 이어 고리원전 3, 4호기에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공남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평가서를 이해하기 어렵고, 또 공남하기도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공남 기간도 28일에 불과합니다. 보대 공조 기자입니다. 고리원전 인근의 고리 민간 환경감시기구, 회의실에 350쪽 분량의 책 한 권이 놓여 있습니다. 고리 3, 4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대부분 전문용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실제로 공남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리 2호기 때보다는 공남 장소가 3배 가까이 늘었고, 요약서와 간단한 설명 자료를 가져다 뒀지만 주민들이 이해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도로변에 있고 오가는 사람이 많은 원래 마을회관은 사정이 좀 낫습니다. 오후까지 9명이 평가서를 봤는데, 거탈기식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회를 열어 주민을 이해시키고, 평가서 공남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는데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캐나다의 경우 시민들이 전문가 단체에 평가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의뢰합니다. 비용은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격인 CNSC가 모두 부담합니다. 시민들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 내용을 숙지할 수 있어 공청회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힙니다. 내실 있는 토론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빼면 고리 3, 4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를 공남할 수 있는 기간은 28일. 탈핵부산시민연대는 부산시의 연기 요청 이후 공남기간이 줄었다며 공남기간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